아까 월말에 포인트, 쿠폰 확인하는 것처럼 월초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저는 매달 1일이 되면 반드시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의 우리가 쓸 수 있는 포인트, 제휴처의 내역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KT나 SKT, LG유플러스 등의 주요 통신사들은 고정되는 제휴처도 있지만 매달 1일에 혹은 특정 일에 바뀌는 새로운 제휴처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제휴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T 같은 경우에는 T-Day라고 해서 매주마다 혜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주, 이번 주에는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또 크게는 4, 50%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약속을 잡을 예정이 있다면 기왕이면 이번 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약속을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KT에서도 매달 또 혜택이 바뀌는데 이게 또 더블 혜택을 받는다거나 쏠쏠한 혜택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매달 초에 좀 확인을 하신다면 여기 나 이번 달에 꼭 혜택 받아야겠다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게는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고요. 만약에 큰 돈을 쓰신다면 몇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으셨다가 캡처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A라는 피자집이 할인됐는데 지금 7월부터는 B라는 치킨집이 되면 이제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전략을 또 짤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카드 또 알아볼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혹시 몇 장의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오늘은 이 카드가 좀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카드를 다르게 쓰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전월 실적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느냐가 나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8월에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휴가를 위해서 7월에는 여름휴가 때 이 카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에 맞는 카드, 예를 들어 항공권이나 라운지나 호텔 등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좀 집중적으로 써서 전월 실적을 채워야겠죠. 만약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이 카드가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쓴다면 저는 보통 연회비를 기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회비를 내고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정말 연회비 기부만 하는 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7월이니까 8월에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혜택이 전월 실적이 있어야 된다면 7월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전을 딱 잘 짜놔야겠네요. 좋습니다.